네 여러분 하루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요 손경민 목사님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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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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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